서로 독립이다. 독립. 그런 게 딱 나오자마자 사실 옆에다 공식처럼 쓸 수 있어요. A&B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PA 곱하기 PB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PA 곱하기 PB. 이게 이제 독립이다라면 얘네 둘이 A하고 B의 사건의 확률이 A&B의 사건의 확률이 PA 곱하기 PB가 된다라는 거예요. 독립이란 말이 들으면. 그래서 PA는 3분의 1이다. 그러면 PB의 값을 봐라. 그래서 이것을 딱 봐도 바로 조금 풀 줄 아는 학생들은 바로 이렇게 쓰죠. PA의 여사건 곱하기 PB의 여사건 이렇게 쓰죠. 그런 다음에 1-PA 그리고 1-PB 이렇게 쓰죠. 왜냐하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A하고 A의 여사건.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죠. 사건이죠. 여기서는. A의 여사건 그리고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하고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하고 B의 독립이면. 그렇죠. A의 여사건하고 B하고도 독립이고. A의 여사건하고 B의 여사건하고도 독립이고. 이런 식으로 다 독립이에요. 그래서 금방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사실 PA가 얼마예요? 1-3분의 1. 그리고 1-PB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얼마로 주었냐면 4분의 1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PB의 확률은 무엇이 됩니까? 1-PB. 이것만 남겨놓고 이게 3분의 2잖아요. 4분의 1. 3분의 2니까 양변은 2분의 3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면 8분의 3입니다. 8분의 3. 따라서 가로는 필요가 없겠네요. 사실은. PB는 무엇이 됩니까? 1-8분의 3인 8분의 5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낸다는 것이죠.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통의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또 다른 풀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떤 풀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P, A, O와 B죠. A 또는 B의 여사건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A의 여사건 and B의 여사건으로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이 4분의 1이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A, 합사건 B. 그렇죠? A 또는 B의 사건. A and B의 사건이죠. 여사건이니까 다시요. P, A 또는 B의 사건이 바로 4분의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떤 D라고 해요. D의 여사건이 4분의 1이라면 D사건은 4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사건은 이렇게 쓰죠. P, A 플러스 P, B. 이거 마이너스 P, A and B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P, A가 얼마로 주었냐면 3분의 1로 주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P, B가 되고 마이너스 A. 이게 독립이니까 P, A 곱하기 P,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독립인 거 그대로 표현해요. P, A and B가 P, A 곱하기 P, B로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독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P, A의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P, A의 자리에 3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곱하기. 그래서 얼마나 P, B, P, B. 이걸 구해야 되는데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P, B가 되고 이것이 4분의 3이다. 따라서 3분의 1, P, B.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제풀이고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어요. 앞에 있는 방법으로 풀었는데 이 교제풀이도 따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풀이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4, 3, 12분의 9 마이너스 4가 되어서 1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P, B라는 것이 12분의 5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3으로 약 보니까 4가 되죠. 4이 8, 8분의 5가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여사건 and B의 여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A 또는 B의 여사건으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라면 이것은 4분의 3이다. 따라서 P, A, P, B 마이너스 P, A, N, B인데 이게 이렇게 P, A 곱하기 P, B로 바뀌었죠. 여기서 바로 독립이다라는 내용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또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8분의 5가 몇 번이죠? 1, 2, 3, 4번이 답이 된 거군요. 4번이 답이 됐다. 이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독립에 대한 거니까 독립도 워낙 기본 예제로 참 많이 나왔던 예제예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만약 틀렸다면 어디 가서 다시요 독립 그리고 종속 이런 관련된 내용을 한 번은 꼭 봐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이 가장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조건부 확률도 한 번 결과로 한 번 다시 또 보고 이런 내용들도 한 번 다시 점검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7 7